페리도트의 힘이여! 아리시엘로! 페리도트의 힘이여! 아리시엘로! 페리도트의 힘이여! 아리시엘로! 으악! 으악! 안 돼! 고르고라! 으악! 하악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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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리도트의 힘이여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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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반지! 팔찌도 돌아왔어! 내 귀걸이도! 됐어! 이제 됐다고! 으악! 으악! 어! 저 별은! 아스트리아님이 보낸 별똥별이야! 다크로드가! 대마왕이 사라졌어! 이건 아리시엘로 가는 문이야! 주주! 이제 우린 돌아갈 수 있어! 모두 고마워! 너희 아니었으면 끝까지 못 버텼을 거야! 정말 고마워! 나두야! 그동안 모두 고마웠어! 다로! 아리시엘로 꼭 돌아가야 해! 그럼! 가서 원래 내 모습을 되찾아야지! 어? 뭐지? 아스트리아님의 메시지네! 왜 그래? 뭐라고 써 있길래? 혹시 대마왕이 다시 나타난 거야? 아, 아니야! 그럼 뭔데? 아스트리아님이 오늘 별이 지기 전에 돌아오라셔! 나랑 주주 너도… 뭐라고? 어? 나도 가야 한다고?